드디어 홍콩에 도착한 멤버들! 저는 연습 되게 많이 하고 왔어요. 데미는 무슨 연습을 했어? 양손에 아령을 들고 러닝머신을 20분 뛰는 거 하면서 근데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양손에 10kg짜리만 들고 했는데도 10kg짜리면 어떻게 보면 무거 무게가 아닌데 와 20분 뛰려고 하니까 어깨에 빠지게 뚫었어. 공기는 어떻게 연습을 많이 하셨어요? 아기 좀 안고 앉았다 이러다 그랬어요. 아 그래? 결혼 안 했는데 아기만... 이거 나갈 때쯤은 결혼했을 거야. 아 맞네 형이 아직 결혼 안 하셨구나. 여러분 저 드디어 참가 갑니다. 응. 하이프의 인사 피크 트램인가? 어. 이게 생겨난 유래가 원래 여기 위에 꼭대기에 영국에 이거 현금 많은 형님들이 사셨나봐요. 근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레일을 까신 거죠. 아아... 사진도 있네. 옛날 아이디가 왜 이렇게 된거지? 그러네. 여기 앞에 자세히 보면. 이게 포커스가 나가서 그런데 보면은 영국 분이시라고. 그러네. 외국사람이. 아 이거 없기 전에 원래 그런 가마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타고 다니게 된 게 유래가 돼갖고 우리가 이 언덕길을 저걸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인교 대회가 생긴 거예요. 오 효준이 공부 좀 했는데. 홍콩이 영국의 지배를 받던 시절 빅토리아 피크 정상에 살던 영국인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 바로 가마였다고 합니다. 1975년 피크 정상에 위치한 병원에서 자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바로 이 가마 들고 달리기 대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출발한다 출발한다 출발한다. 우와. 와. 우와. 우와. 경사 장면을 또 했잖아. 아니. 경사가 얼마나 기울었으면 나 집들이 너무 너무. 집들이 삐뚤어져 있는가. 맞아 맞아 맞아. 봐봐. 집들이 삐뚤어져 있는데. 고개 이렇게 덧쳐지지 않아요. 예쁘네 옆에. 우와. 건물들이 되게 예쁘다. 위에 올라가면 올라왔어. 우와. 정상에 있는 건물들이 좀 고급스러워. 우와. 재밌어. 이거 시시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시시하지가 않네. 진짜 재밌다. 오. 대박. 대박이네. 저 꼭대기 봐. 가마 대신 피크 트램을 이용하면 단 7분 만에 빅토리아 피크 정상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 바로 경기가 펼쳐질 대회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바로 경기가 펼쳐질 대회장이 있습니다. 아 부탁했습니다. 야 날씨 좋다. 잘 만해 잘 만해. 잘 만해. 잘 만해. 근데 우리 저 오늘 연습할 수 있는 상대가 와 있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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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닌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명이요? 7명이요. 1명이요. 우리 6명이요. 6명이요? 1명이요. 2명이요? 몇명이요? 몇명이요? 1명이요. 3명이요. 내가 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1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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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이요. 2명이요. 3명이요. 근데 굉장히 국적이 다양해보이는데. 2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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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국. 2명이요. 호주. 호주, 인도, 인도 카네. 어디서 오셨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투자은행 직원들이구나. 투자은행 직원들이구나. 의자 위에 앉는 분이 저 여자분. 여자분은 어디? 홍콩. 홍콩. 아니 근데 이분은 여기 옆에 문신이 있는데 무슨 뜻이에요? 저 약간? This stands for USMC. United States Marine Corps. 그래. 예를 들어 출신이야. 난 미국에서 MC한다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출신이에요. 못 알았는데 Marine만 들었어. 예를 들어 한다고 해서. 미국 MC? 아니 근데 Strong People이긴 한데 이런 사람들은 할 만하지 않아? 인도뿐이. 골프 산가 봐요. 이런 사람이 뭐야?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첨대몸이. 첨대몸이. 한국 사람 아니니까 반가운 사람이지. 거의 다 했잖아. 예!!! 최소한의